최근 랭키파이가 진행한 송가인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월 27일에 공개된 이 분석은 송가인에 대한 성별 및 연령별 관심도의 변화를 세밀하게 드러내며 특히 각 성별과 연령대별로 송가인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차트를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성별 관심도 조사에서는 남성이 52%의 비율로 송가인에 대해 더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송가인이 남성 팬들 사이에서도 매우 인기가 있음을 나타내며 흔히 생각되는 성별 관심도의 일반적인 편견을 깨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또한 연령별 관심도에서는 50대가 64%의 높은 관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송가인이 특히 50대 연령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데이터는 송가인이 다양한 연령층에 걸쳐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 사이에서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랭키파이의 분석 결과는 송가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선호도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더불어 이번 조사에서 송가인 콘서트, 송가인 근황, 송가인 팬카페, 송가인 노래, 송가인과 김우중에 대한 관련 검색어가 높은 주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송가인 관련 트렌드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송가인의 인기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다양한 성별과 연령층에 걸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송가인의 음악과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뉴스입니다. 송가인이 최근 아이돌 차트에서 진행된 2024년 가장 큰 성공을 거둘 것 같은 여자 가수 설문조사에서 1위로 선정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 이 설문에서 송가인은 총 투표수 8만 6,512표 중 약 37%에 해당하는 3만 2,435표를 얻어 압도적인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송가인은 2024년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여자 가수로 팬들의 높은 기대와 사랑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2위는 홍지윤이 차지했으며 그 뒤를 양지은 은가은 전유진 등이 이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마이진, 정서주, 배아현, 오유진, 이세롬 등 다양한 가수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트와이스의 지호, 나영, 아이유, 홍자, 김소연, 김소유, 김세정, 에스파의 카리나, 김희영, 태연 등 유명 가수들도 순위에 들어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아이돌 차트 POL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는 프로야구 시구자로 가장 먼저 초대하고 싶은 스타는? 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설문이 진행 중입니다. 송가인의 1위 선정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꾸준한 인기와 뛰어난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로 앞으로도 그녀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와 투표로 선정된 이번 결과는 송가인이 2024년에도 계속해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수 송가인이 스타랭킹의 스타트롯 여성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송가인이 참여한 투표는 3월 7일 오후 3시 1분부터 3월 14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그녀는 무려 3만 1833표를 받아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송가인은 135주 연속으로 1위를 유지하는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부동의 인기는 지난해에도 콘서트와 예능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며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이번 달 16일에는 서울에서 송가인의 2024 전국투어 콘서트 가인의 선물이 시작됩니다. 팬들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송가인의 다양한 매력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타 랭킹에서는 팬들이 직접 투표하여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스타의 순위를 결정합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스타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4주 연속 1위를 기록한 스타는 5개 전광판 광고에 등장하는 특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 스타의 팬들은 전광판 광고에 자신들의 지원 영상을 게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안은 스타뉴스의 공식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다음 스타트론 여성 랭킹 투표는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송가인이 계속해서 1위를 지킬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수 송가인이 오는 16일과 17일 장충체육관에서 가인의 선물이라는 타이틀로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2024 송가인 전국투어 콘서트는 전국을 돌며 팬들과 직접 만나는 여정의 일환으로 송가인은 이번 기회를 통해 팬들에게 진심을 담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인의 선물이라는 콘서트명에서도 알 수 있듯 그녀의 노래와 목소리를 팬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로 여기며 이는 송가인의 깊은 팬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송가인은 공연을 넘어 팬들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연 후 팬들을 일일이 배웅하는 세심한 모습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그녀의 팬사랑은 성공의 비결 중 하나로 꼽히며 팬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태도는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팬들에게 새로운 무대와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에 따르면 송가인은 이번 투어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무대와 노래로 팬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번 가인의 선물 콘서트는 그녀의 음악적 역량뿐만 아니라 팬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송가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아티스트의 품격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